안녕하세요. 배우 박규영입니다. K-Style의 12주년을 너무 축하드립니다. 아무래도 계속 촬영을 했었던 드라마들이 순차적으로 공개가 됐던 한 해여서 시청자분들께 조금 다양한 캐릭터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뭔가 방금 전 질문과 조금 연결이 된 답변이긴 한데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좀 더 다양한 캐릭터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. 일본에 간지 되게 오래됐어요. 그래서 이번에 간다면 온천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. 아무래도 음식이 너무 유명하니까 일본의 음식들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일본에서 또 만나요. 12주년을 맞이한 K-Style 앞으로도 응원해주세요. K-Style 화이팅! 박규영이었습니다. K-Style 화이팅! K-Style 화이팅!